자 여기서 목 뒤에 빨간 점이라 함은 형을 제외한 멤버 다섯 명 존엄을 위해 하는 겁니다. 모르게 찍으라고 어떻게 찍는데 상대방 모르게 찍으라고요 저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만 찍으시면 돼요. 얼굴이나 등 아래가 아니고 넷이에요 넷이에요 최선의 가전 형, 호동이형 driving템 발견 lutcek 그냥 미션이 나랑 같은 거랑 생각을 했는데 또 기관이가 했어요, 앞편으로. 호동이 형은 생각을 잃을 수가 없어서. 아니 근데 그 패드 줘, 나 그 싸이 받아야 돼. 누가? 아니 저 뭔지 안 돼. 그 저, 저, 저. 아이가 제가 받은 거야, 이거. 선물 받은 거야. 선물을 왜 받은 거야, 지금 받은 거야. 덕분에 줘, 덕분에 줘야 돼, 이거. 덕분에 줘. 쟤는 패드만 줘, 나 다 덕분에 패드만 줘. 쟤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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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패드만 줘. 가방, 가방 줬자, 이거. 쟤는 패드 어디냐고. 연락을 드렸어. 쟤는 패드. 쟤는 패드. 패드 줘봐, 패드. 빨리. 야, 도구를 줘야지. 호동이. 이제는 뱉겠어요. 뱉겠어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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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는 패드. 뱉겠어요? 쟤는 패드. 저리 안 돼. 둘하니까 그렇게 해. 그럼 저ástico 지금. 아멘티 찍으라고 잘해? 이거 해야 할 것 같아. 이게 뭐야? 다 지우고 했죠? 어? 내 비자 금요? 어? 어? 분명 남박 좋아 여기? 왜냐면 안 와! 하하하하 나 나와야 돼 근데? 나와야 돼 두 눈, 코, 입까지 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거 니가 잘해? 네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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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흐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자다 보니까 또 뺏겼어요. 자다 보니까 또 뺏겼어요. 얼마나 외롭던지. 누가 뺏어놓은 거예요? 재현이 혼자? 사장으로 오신 안지현 씨. 미션이 뭡니까? 저는 멤버들 목에 파란색 점집. 아 그거야? 파란색 점집. 자 모두 뒤를 돌아주세요. 저는 호두 형이 찍어줬어요. 왜 찍은 거야 형은? 여기 빨간 점점. 여기 여기 여기. 어디요? 어머 깜짝이야. 여기 있어요? 어 얘도 귀 밑에 있네? 있었어요? 여기 있어요. 나도 있어? 뭐 쓸었어? 나도 있어? 나 안 tenhoe. 뭐 씻었어? 나도 있어? 나는 안 신었어. 어이? 뭐하는 애야.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